한편 아시아 감독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10개 연회 감독들은 오늘 서울 용산역 인근 노숙인들을 만나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을 비롯한 10개 연회의 감독들은 노숙인 30여 명에게 숙소용 스티로폼과 도시락, 간식 세트를 전달하고 안수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감 연회의 감독들은 지난달에도 광화문 감리회 본부 앞에서 시민들에게 손난로를 선물하며 그리스토의 사랑을 나눴습니다.